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그지같고 꼬롬한 그런 인간들이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 엄마 죽었다고 어른 와가지고 위로를 해달라는 전남친 아니 이게 미쳤나 돌았나 야 내가 거길 왜 가냐 원지 전남친 모친상에 안간저 매정합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살 그리고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고민이 방탈인 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다 써야만 가장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기혼자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디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며 최대한 간단하게 팩트만 쓰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헤어진 지 벌써 6개월을 넘은 전남친이 엊그제 문자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서 꼼꼼아 나 지금 너무 힘들다 근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너 하나밖에 없다 나는 너의 위로를 받고 싶어 등등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장례식장 위치를 적어 보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얼른 달려와라 이거죠 아니 이게 미쳤나 싶어서 그냥 답장도 안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의 조문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말 그대로 무응답으로 했더니 바로 오늘이죠 어머니 장례가 다 끝났는지 네 입장 이제 확실히 알겠다 너 근데 진짜 끝까지 매정하다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존재 이 인간 얼굴 보기도 싫고요 또 고인인 분도 마찬가지 살면서 한 번 더 만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남자 어머니 장례식장에 참석 안 한 거 이걸로 왜 제가 매정하단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그냥 또 그래 지가 아쉬우니까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전에도 한 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저희들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중간에 한 번 헤어졌어요 5개월 정도 그거 다 포함해서 2년 정확히는 1년 10개월 정도 만났고 처음에 헤어진 것도 전 남친의 습관과 이상행동 때문이에요 근데 한 번 헤어진 인연은 또 그 이후로 헤어진다고 이 남자를 이 남자는요 저랑 다시 재배를 해도 그랬습니다 뭐 처음에는 지가 졸라서 그런 건지 가니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예전에 그 그지같은 습관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크게 느꼈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바로 헤어졌어요 이게요 근데 순수 제 주관적 제 입장에서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가족은 물론 친구 지인들한테 헤어진 이유를 말하면 100이면 100 전부 다 전 남친이 미쳤다고 욕을 했었고 당사자인 전 남친 본인도 다 인정을 한 겁니다 처음에 헤어지고 다시 재회를 했을 때 하도 졸라가지고 했는데 100% 자기 잘못으로 헤어졌다는 거라고 인정했어요 세부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할 때 조금이라도 바쁘다 싶으면 연락이 아예 안 돼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안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오후 4시에 톡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오전 6시에 대답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자기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만난다고 연락이 아예 안 돼요 거기다 취미생활이 매우 다양하고 또 자주 합니다 그냥 이게 독서나 운동 같은 수준이 아니고 주말 하루 이상을 그것도 반드시 꼭 비워야 하는 그런 동호회 같은 것들 있죠 겨울이면 스키, 여름이면 수상 스키 등등등 그 취미에 연인은 있으나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겠죠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 보내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연락이 안 돼요 심지어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뭐 사실 인정합니다 저도 예의가 없었죠 그냥 톡으로 통보를 했거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라는 사람을 못 만나겠다 내 인생이 아깝고 시간 낭비하는 거 너무 싫다 등등등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줬는데 그냥 쉽고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못 알아들었나 싶어가지고 너 지금 마지막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다 해라 없으면 뭐 안 해도 된다 우린 끝난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익심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대로 카톡과 인스타 등 모든 걸 차단했어요 추가 아 차단을 했는데 문자는 어떻게 받았냐 라는 분들 계신데요 카톡이랑 인스타만 차단을 했었더라고요 스팸 문자 차단처럼 문자랑 전화 차단까지 왜 생각을 안 했을까요? 저도 참 바보예요 여하튼 여러분 써주신 댓글보고 바로 다 차단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사귀는 동안 서로 부모님 얼굴 한 번도 뵌 적 없고요 다시 재회할 때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며 그런 만큼 저 역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건 전남친 본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새끼 뭐야? 나를 만만하게 보네? 또 저번처럼 지가 아쉬우니까 연락을 하는 거구만? 이런 생각만 들었고요 솔직히 너무 규지같고 또 괘씸했어요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충분히 짐작이 되지만 그래도 싫은 거야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제가 정말로 매정하고 너무한 겁니까? 댓글 1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쓴이가 그 장례식장 찾아가면 은근슬쩍 다시 연결 붙을 작정이었다고 봅니다 댓글 장례식에 갔다면 그 이후 이야기는 이럴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전화해가지고 잔이 시잔하면서 꼼꼼아 나 있잖아 자꾸 우리 엄마 생각이 나고 지금 내가 의지할 사람이라고 너밖에 생각이 안 나 나 지금 밥도 못 먹겠고 숨도 못 쉬겠고 잠도 못 잔다 나 한 번만 만나줘 나 좀 살려주라고 등등등 이렇게 애원해가지고 쓴이가 또 만나러 가면 얼레벌레 앵겨 울면서 동정심 유발시키다가 우리 엄마 생각나 이렇게 쓴 이 품에 안겨 입을 맞추고 잠자리도 가지려고 했을 것 아 그리고 그가 살려달라고 연락했을 때 사실 그는 말이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도 잘 자고 숨도 잘 쉬고 그러고 있었습니다의 시나리오가 딱 그려진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? 잘 자른 겁니다 2번 흐니 헤어졌는데 왜 가? 아니 그 전에 연락하는 것도 어이가 없네 미친 거 아냐? 3번 야 나는 상상만 해본 건데 자기 전 여친에게 부고를 보내는 찌자란 놈이 진짜로 있네 4번 헤어진 전 여친들을 한자리에 다 모이게 할 놈이구만 5번 안 가길 정말 정말 잘한 겁니다 만약 거기 갔다면 저놈은 또 착각을 했겠죠 흐 내가 불쌍해서 왔구나 아직 미련이 있는 거네 그래 이제라도 다시 잘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100%야 6번 이거 완전 개또라이 아냐? 그리고 전 여친한테 연락한 거 보니까 그냥 모임만 많지 자기 엄마 장례식에 와줄 만한 친구는 별로 없었나 봅니다 실속 없이 쓸데없는 인간들만 만나고 다니면서 정작 자기 옆에 있는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죠 게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핑계로 개 찌질하게 아우 진짜 저러고 싶을까 끝까지 별로다 아우 그지같아 7번 아니 자기 어머니 모친 모친상의 전 여친 분을 생각을 누가 합니까? 나는 이런 발상 자체가 개 소름 돋는데요 미친 거 아냐? 8번 만약 두 사람이 사귀는 기간에 부모님과의 교류가 좀 많이 있었다면 그래 뭐 보고 정도는 알릴 수 있겠다 싶긴 해요 근데 쓴 이 입장에선 얼굴도 모르는 생판 남이잖아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와중에 어우 저 남자 엄청 찌질하네요 9번 엄마 돌아가신 거 하나만 해도 정신이 없을 텐데 그러는 와중에 전 여친한테 연락한 걸 보면 이 자식은 그냥 애초부터 아예 글러먹은 놈이라는 거죠 예 10번 이런 경우 가는 쪽이 제정신 아닌 겁니다 지인들 친구들 모든 게 다 겹쳐도 가는 거 아니죠 예 11번 헤어졌는데? 헤어졌는데 매정하다고? 아니 왜? 저 인간은 헤어졌다의 정의를 모르는 건가? 그러다가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구만 끝까지 지 생각만 알고 이기적인 인간이네 잘 헤어졌어요 아니 근데 도대체 뭘 모르는 거야? 엄마 장례식장에서 전 여친들 모임하려고 그래? 당연히 지가 그렇게 말을 하면 입안에 혀처럼 꿇어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건가? 헐 12번 전 남편도 안 가고 안 부르는데 전 남친? 미친 거요 진짜 별 거지 같은 꼴을 다 보네 내가 대 댓글 그러게요 나도 전 시모 장례식 때 이걸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했었구만 전 남친이 뭐라고 13번 그 거지 같은 의도가 너무 허니 보이니까 오히려 웃겨요 그렇게 해서 조의금은 물론이고 몸으로도 위로를 받는 거지 즉 일석이조를 노린 거다 이거야 몇 달 전이었나? 그 장례식장에서 관계하다 걸렸다는 거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어이구 미친 것도 장례식장에서 야 참 아니 야 참 그래요 뭐 세상은 넓은 거니까 뭐 그런가보다 하겠습니다 뭔 말이 필요하겠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category